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도내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시도교육청과 광역기초지자체의 민원서비스를 종합평가한 결과 도내에서는 철원군만 나등급을 받았고 강원도를 비롯해 동해, 원주, 춘천, 고성, 양구,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등 9곳의 지자체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과 강릉, 삼척, 태백, 양양, 영월, 인재 등 6곳의 지자체는 라등급에 그쳤고 속초시와 정선구는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